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평이 많이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만평이 아주 촌철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만평을 근래에 윤서인 씨 뉴데일리 신문에 뉴데일리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 만평이 몇 년 전에 전국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례적인 폭우는 속수무책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을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난극복에 수고하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이걸 이제 아마 nbc 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이런 식으로 한 모양입니다. 윤서인 화가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폭우였는데 정부는 왜 통제하지 않을 겁니까 정부는 없었다. 이것도 나라입니까 국민적 재난을 외면한 대통령 물러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mbc 뉴스가 완전히 뭐죠 그렇게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도하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완전히 바꾸어도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걸 거의 안 느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옳은 것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 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좌익들은 항상 거짓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겁니다. 위에 본인들도 이러면서 자괴감 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윤서인 화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폭우가 내리는 것은 인화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천재지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들을 공격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잖아요 세월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고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얼마나 우려먹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의식 세계는 여전히 무속성이 강하고 뭔가 이렇게 결과 원인을 따져보는 과학적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일천한 겁니다. 세월호는 사고지 않습니다. 사건이고 사고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보도라는 겁니다. 이게 mbc인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참 딱한 거죠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게 되면 또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고함을 치고 이런 걸 보면 그 세월호 사건처럼 처리한 거 보시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네덜란드 비행기가 러시아 상공에서는 격주가 됐잖아요. 미사일을 받아가지고 아마 체제인 반군이 아마 쌌던가 그럴 겁니다. 그 여러분들 네덜란드 사람들은 세계에서도 가장 실용적인 인물일 겁니다. 그 작은 나라가 체계사를 호령했지 않습니까 교역국가로 딱 전국에 타종하고 묵념하고 그다음 한 1, 2년 걸려가 여러분들 진상위원회가 보고서 딱 쓰고 그래서 딱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시기일 겁니다 아마 세월호 사태하고 네덜란드의 비행기 추락사건하고 그러니까 참 보면 좀 깨어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딱한 겁니다. 그 사건 사고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우려먹을 때까지 우려먹는 겁니다. 완전히 뭐죠 무당적 사고 과학을 배운 사람들이 아닌 거지 근대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탁 찍어줄 수 있는 이 화가의 힘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친김에 며칠 동안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한 보시면 이것도 또 그 동네 사람들의 의식체계를 드러내는 아주 멋진 예아입니다. 미국의 무력 대응 때문에 홍해가 전쟁터가 됐습니다. 전쟁과 미국 아웃 애초에 대응하는 일을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이런 겁니다. 가자지구에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민간인들 살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폭역을 인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를 한다 인종청소를 한다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 그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애초에 대응할 일을 안 만들면 되잖아요. 윤석열의 선제 타격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왔습니다. 전쟁과 융석열 아웃 김정은이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선제 타격할 일을 안 만들면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왜 똑같냐 이란 이름들 권력자들의 이야기나 하마스 이름 대변인의 이야기나 김정은이 있는 이야기나 푸틴의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왜 의식이 같으니까 사고방식이 그 사고방식에서는 뭐죠 주장만일지 원인 결과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가 될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논리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이익이 되면 선이고 우리 이익이 되면 정이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익이 되면 뭡니까 정의로운 일이다. 그건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끔찍한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무조건 모두 다 선하고 정의로운 겁니다. 하천에 폭을 넓히고 바닥을 준설하고 재방을 튼튼하게 쌓고 볼을 세우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4대강 반대 멈춰 강물아 미안해 흘려라 강물 4대강 삽질 멈춰 이런 짓거리를 다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백억 수천억이 이런 던 볼을 트고 생 야단을 지었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물난리 책임져라 진작에 하천의 폭을 넓히고 바닥을 준설하고 재방을 튼튼하게 쌓고 볼을 세우셔야지 정부는 없었다 이것도 나라냐 얘네들이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징글징글하고 제가 이 나이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되면 그냥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몸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현대인이 되고 근대인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더라도 사건이 터지게 되면 허심탄약의 사건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그냥 여러분들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울러다니면서 패거리 이기면 모두 다 뭐죠 정이고 패거리 이기면 모두 다 선이고 패거리 이기면 모두 다 진실이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참 이 나라 앞날이 그렇게 만만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윤서인 만화가의 뉴데일리 시문에 여러분들 내용만 보기보다도 번뜻 떠오르는 것이 그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에 익숙한가 스스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머리에 서쳐가는 것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열 가지를 첫 번째 하튼 일이든 남 탓을 합니다. 절대 자기가 책임지거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절대 안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모두 다 남 탓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항상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황이 나아져도 항상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력이 이러면 신장돼 가지고 나라 살림이 굉장히 좋아하지도 않아서 항상 뭐지 일본 함께 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피해의식은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들 가운데 가장 힘든 인간이 뭡니까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 결과 사고가 안 됩니다.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인과적 사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눈에 이름대 사건이 터지게 되면 우리한테 이기면 우리 편에게 이기면 뭡니까 다 옳은 겁니다.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딱 치고 우기고 딱 치고 덮어 씌우기에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 성행상태 있는 겁니다. 늘 바깥에서 원인을 찾는 거죠. 자기가 개선할 점은 자기가 개선할 점은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성절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여섯 번째는 말은 번질의 악의하고 모든 행동은 사익은 악착같이 생깁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전현이 무슨 인권위원회 위원장했던 양반의 또 수행비서가 천백백만을 가짜 이름 영수증을 가지고 돈을 빼가 써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받두고 학착같이 챙겨 먹는 겁니다. 나라 돈이면 죽는 날까지 다 긁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재산권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은 내 것이고 남 것도 내 것인 겁니다. 그래서 남 몸도 만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죠 그 동네에 특별히 뭐죠 성과 관련된 사건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남 것도 자기 거 하고 내 거 하고 이런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슬픈 것은 여덟 번째 확 뒤집어 엎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지식 자기 감각 자기 경험을 과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탈원전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꼴리는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자기 지식이 최고다. 문재인이란 사람이 이런 원전에 대해서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경청해야 되는 거죠. 좌익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연륜 내 경험을 과신하는 거죠. 지적 오만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나라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외가 없습니다. 좌파들이라는 것은. 열 번째는 권력 쟁취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은 정의이고 모든 것은 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장악한 진보세력들이 좌익 세력들이 국가를 운영하게 되면 그냥 국가는 거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쟁이만 여러분들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은 역사적 경험은 겪어보기 전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론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경험이 힘이 있는 거죠. 겪어보고 나서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바보 병신입니까 겪기 전에 겪기 전에 역사적 경험이나 검증된 이론이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선거를 장악해서 권력을 영속화시킬 수 있으면 지금처럼 열 번째가 다 나타나겠죠. 그런데 빼앗은 것은 아홉 번째입니다. 하는 일마다 나라와 국민을 파괴하는 일을 하겠죠. 그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좌우론한다 그거는 문학적인 표현이고 그냥 좌가장악하게 되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그건 예외가 없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떠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윤서인 작가 여러분 이야기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어떻게 저 동네 인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래서 한 번 정리를 열 걸 해봤는데 몇 시간 정도 고민하면 아마 100가지라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똘똘 뭉친 피의 의식 패거리 의식 남탓 이건 정신질환이죠. 그거는 치유가 안 됩니다. 내 경험은 치유가 안 된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리진섭 님이 어제 저녁에도 미디어 A 방송에서 부정선거 반론자의 토론을 했습니다. 길벗이란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정거를 다 미뤄도 변명으로 일관한 태도가 역시 좌파들은 집요해요. 여러분 지금 와 가지고 선거 부정이 없었다. 어떤 사람은 공박사님 무슨 뭐 토론을 하십시오. 그게 토론 주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갑제시를 불러가지고 이런 정거를 제시하면 그 사람이 공박사님 맞네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준석이 불러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태경이 불러가지고 천문학적으로 싸인 이름 정거를 대고 하여행 이렇게 되니까 생각 좀 고쳐먹어라 고치겠습니까 안 고칩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 내뱉은 말은 죽어도 고옵니다. 중간에 수정 개선 수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데 억울한 것은 그 인간들이 선거를 여러분들 도독질하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참 기가 찬 거죠. 여러분 선거 문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또 선거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분 지났네요. 여러분 공병호 tbs 이제 한 한 달 전부터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도 젊은 날 한 100여 권 정도 책을 썼는데 이 대작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동주 교수가 쓴 정말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시야와 안목을 한 번 크게 넓힌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적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